아 근데 선생님 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라도 먹고 싶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맛있어 청양고추가 좀 향이 배서 살짝 매콤한데 맛있어 나도 지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와 진짜 청양고추 향이 배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와 와우 어 선생님 선생님 장갑 드릴까요? 어 아 땡큐 그냥 기름만 조금만 더 여기다 좀 아 됐어 우리 밥을 할까? 밥이요? 응. 그래, 밥 먹을래? 밥 먹자. 나 진짜 밥 먹고 싶어. 그래, 밥이 그리워, 우리. 저거 그러면 메뉴 다시 써. 알았지, 세 번 바뀌네. 굴소스 좀. 응? 굴소스. 굴소스요? 어우, 밥이. 밥이 보약이라는 게 맞아. 김미살. 이렇게 허기가 지냐? 왜냐면 또 계속 우리가 움직여서 그래. 왜 예전에 그러잖아. 아니, 왜 예전에 어르신들. 움직이시마. 배 꺼져. 배 꺼져 그러잖아. 빨리 자라고. 정말로 옛날 얘기지. 그렇지. 아버지, 배고파요. 아이, 빨리 자. 그래, 드라마에서 그러잖아. 뜨거워. 빨리, 빨리. 맛있어. 그냥 딱 밥이다. 밥이지. 김치에다가. 됐으면 빨리 얹자 저거. 이거 됐지? 이건 됐지. 자, 이거 빨리빨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빨리. 어우, 배고파. 자, 올려봐. 빨리. 금방 되겄지? 빨리, 빨리 해. 빨리 해야지. 빨리, 빨리 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밥을 떠. 됐어? 빵? 다 됐어, 이제. 빨리. 벌써? 이게 불이 쐬면 금방 타더라고요. 선배님. 계속 안 저어주면. 호준이가. 밥 잘해, 밥. 앞으로 얼마나 걸려? 앞으로 한 8분 정도면. 8분? 네. 쿠쿠손이야? 쿠쿠손. 야, 지금. 지금. 준비를 할까요? 준비를 하자. 마음이 급해. 다 되면 딱 먹을 수 있게. 네. 우와. 오늘. 유일한椅子. 지 OFF. 이제. 무기. 트랍. convince 제. 기와. 이. 이. 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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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어, 그래, 쪘다. 그럼 그거를 센터에... 됐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아, 형님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먹으면... 뭐가 없어도... 의외로 선배님 이거는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소세지랑... 맛있는데? 소세지? 이게 원래 사실은 간식용이잖아. 네. 이게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과자로만... 과자로만 밥 해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보니까... 난 아닌 거 같아. 응? 안 돼. 쉽지가 않지? 응.